안녕하십니까. 태연 태연 태연. 오늘은 뽀로로 룰렛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.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고고고. 구독해주세요. 빵빵. 구독해주세요. 빵빵. 뽀로로 오랜만이야. 어. 오랜만이야. 쇼핑하러 가는 거 맞지? 어. 태연 갖고 싶은 거 내가 사주기로 했잖아. 맞아. 맞아. 우리 아마 기적에서 사주기로 했고. 어. 아기가 있었구나. 응. 그래. 우리 쇼핑하러 어서 가자. 그래. 어. 태연. 응. 왜? 나 몸이 이상해. 왜? 마법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어. 응? 응? 어. 아. 작아진다. 점점 작아진다. 어. 아. 아. 저기țe. 어. 점점 작아진다. 으응. DP. choices. 번호가 괜찮아. 어떡해. 나 차가졌나봐. 애기목소리. 애기목소리. 어떡해. 나 쪼끄매졌어. 태연. 괜찮아. 내가 구해줄게. 나한테 열색했어. 아하하하. 나는 누구야. 내가 뽀로로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지 나 빨리 뽀로로 얼른 돌려줘 안된다 안되겠어 내가 얼른 열쇠로 빨리 너를 구해줄게 너랑 나 둘 중에 누가 뽀로로를 구하게 될지 대결을 신청한다 그래 내가 이길거야 내가 내 남자친구 뽀로로야 너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너 왜 바로 남자가 바로 나쁜애잖아 자 우리 한 번씩 칼을 찔러 넣어서 뽀로로가 뛰어나오면 그 칼을 넣은 사람이 뽀로로를 데려가는거야 알겠어? 알겠어 빨리 내가 먼저 꽂을거야 담벼라 담벼라 내 남자친구 괜찮아 하나 나쁜애한테 가져가줘 내가 몰래 몰래 가져갈거니까 자 이번이 내 차례다 자 이거 한 번 해봐 니가 질거야 아마 우우우우우우 이런 난 핑크색을 해야겠어 뽀로로 얼굴이 있는데 이제 네 차례야 이거는 내 차례다 이리 가지고 와야지 물어라 괜찮아 내가 받을거야 나는 크롱이 구해줘야 돼 알겠어 오늘부터 내가 이길거야 넌 마녀가 너는 지금부터 나는 경기 알겠어 니가 쥐는거야 내 차례야 물어라 내가 구해줄게 이번엔 내 차례다 저희가 구해내다니 안돼 이제 네 남자친구니까 나는 빨리 집으로 가 알겠다 마술을 풀어주겠다 뽀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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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라라보 꼴리빵 나 마법사한테 잡혀가는 줄 알았잖아 근데 내가 떨어뜨려서 미안해 괜찮아 그래도 니가 날 잡아줬잖아 그치만 그거는 실수였잖아 그래도 이리 이제 빨리빨리 쇼핑하러 갈까 역시 나는 쇼핑 밖에 모르는 여자구나 가자 롤루 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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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